제 7장은 input과 output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str 함수 function을 호출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on.repr은 이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볼 수 있는 포맷인데 사실상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러분이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tr 마찬가지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게 되죠. 정수가 왔을 땐 정수.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가 왔을 때는 플로팅 포인트로 나열이 됩니다. 물론 이게 파이썬 버즈마다 좀 다릅니다. 다음에 xy에 이렇게 값을 주고 이렇게 이제 이베리에이션 하면서 출력할 때 이렇게 들어갈 자리를 맞춰서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그리고 hello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넣었는데 이 경우 보면은 backslash하고 n이 붙어있으면 줄을 바꾸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repr과 str의 차이 좀 있는 데서 드러나죠. repr은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프리트가 볼 내용이니까. 사람이 볼 게 아니니까. repr이 리턴하는 값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str은 사람이 보는 것을 생각해서 해석을 하죠.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개가 다르게 됩니다. 이게 str과 repr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repr 얘기 넣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다 비슷하게 출력이 나옵니다. repr로 돌리나 spr로 돌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rjust라고 하는 것은 rightjustpy 오른쪽으로 메칸 옮겨라. ljust는 leftjustpy 왼쪽으로 메칸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주 보게 될 내용들인데 렌즈 1에서 11까지의 렌즈이니까 1,2,3,4,5,6,8,9,10이죠. 그런데 포맷은 이렇게 하라는 포맷인데 이 닷이 있잖아요. 닷이 있다는 말은 이게 메소드란 말이죠. 이 부분이 메소드고 앞에 있는 것이 오브젝트란 말입니다. 주어 동사의 형식이죠. sv 형식인데 이게 지금 str.string이잖아요. str에 할당된 str에 속한 메소드 포맷을 불러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주 써먹는 건데 기본 형식이 있는 겁니다. str.format method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깔끔하죠. 0,1,2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포지셔널 파라미터죠. 포지션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지션에다가 이 놈을 집어넣는데 그 위치는 2D, 3D, 4D 위치에 두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 이게 2D 위치, 3D 위치, 4D 위치인데 이 내용은 이제 추후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형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에서 살펴봤던 것은 이 컬리브라키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컬리브라키 속에 무엇이 들어갈지 아예 비어 놓는 경우도 있고 비어 놓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나이트가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니가 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제로, 1 인덱스 포지셔널 아규먼트 이것이 제로, 1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푸드, 어드젝티브에서 폴맷에다가 푸드는 뭐고 어드젝티브는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아예 지정할 수도 있죠. 이것을 이제 보통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키워드 아규먼트 이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이렇게 그걸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키워드 포지셔널을 넣고 여기는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해서 같이 세 개 제로, 1 이거는 키워드 그래서 출력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닷3f 닷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부동소수쯤 이하 몇 자리 수준까지 출력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폴맷은 몇 파이에다가 몇 파이를 호출한 값이죠. 리턴한 값을 부동소수쯤 세 자리까지 출력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이블 테이블이라고 하는 변수에 딕셔너리를 넣었죠. 딕셔너리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 텐 일 텐디 옆에 제로 이것은 포지셔널 아규먼트입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 일은 두 번째 아규먼트 그죠. 그리고 그 위치가 위치가 텐이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텐이라고 하는 지점 포맷은 이제 네임과 폰 네임 폰 네임 폰은 네임 폰 키와 배류 키와 배류 키와 배류 이렇게 각기 네임과 폰에 할당해서 이와 같이 깔끔한 포맷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을 불러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리눅스 시간에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